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두 번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민들을 탈출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한 가운데 그 하루 뒤에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최소 90명이 사망하였고 150명이 부상당했으며 미군도 13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카불에서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해외 외신에서는 일본인들을 인질로 잡으려는 탈레반들의 이유가 중동과 일본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공항은 안전하지 못한 장소가 되었으며 카불공항으로 오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 또한 불가능한 오더가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일본인들과 일본 정부를 도와줬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탈출시키라는 오더를 내릴 때에도 일본은 그저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도와줬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탈출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할 때에도 별다른 걱정 없이 대한민국 정부를 따라하던 일본은 어처구니 없게도 카불공항으로 알아서 오라는 주문을 일본인들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하면서 결국 두 번의 탈출시도 모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탈레반이 일본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못 나간다고 주장한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일본 정부의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좀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이제 탈레반과 탈레반의 반대 세력들과의 게릴라식 전투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질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고 일본 정부를 도와줬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부가 중요한 것이고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G7 정상회담에서도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 없이 혼자서 담배만 피던 내성적인 성격의 스가유시 대총리는 결국 이번에도 너무 느리게 행동하다가 이런 뼈아픈 상황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일본인들과 현지 일본 대사관 및 일본 국제협력기구에서 근무했던 아프간 직원과 그 가족 등 약 500여 명을 탈출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일본 자위대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비울라 무자이드 탈레반 대변인은 26일 일본 민영방송 후진 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며 일본이 파견한 자위대의 조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지 일본인은 아프간을 떠날 이유가 없다며 탈레반은 일본과 우호적이고 좋은 외교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탈레반의 공식 입장이라면 일본인과 일본 협력 아프간인들의 대피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7일 현지 직원들이 탈레반을 두려워해 공항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에 또 한 번 알게 해준 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